MBC 가요베스트 젊은의 에너지를 지혜이에게 지원해주고 있는 가수 지혜니씨 무대로 오늘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신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연혜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순천만정원 잔디광장입니다. 사람을 볼 때 첫인상이 참 중요하다고 그래요. 맞아요. 딱 첫인상 한번 보는데 시간이 0.3초 걸린다고 그래요. 0.3초 안에 호감 비호감으로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하는데 그만큼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인상을 깨기 위해서 첫인상보다 200배는 더 강렬한 인상을 심어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쯤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신현씨. 네. 저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네? 저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매력적이었어요. 아유 정말요? 예쁘고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원하는 대답 얘기하세요.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순천에 처음 왔을 때 순천의 첫인상, 첫 이미지를 잊을 수가 없어요. 경치 좋죠. 먹거리 풍부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정이 그렇게나 많아요. 순천에서 인물 자랑하지 말라는 말도 있죠. 맞습니다. 네. 얼굴 크기도 자랑하지 말고요. 아주 좋습니다. 자 순천만 정원 잔디광장에서 MBC 가요베스트 함께합니다. 미남, 미녀 얘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 가요계에 아주 예쁘고 멋진 가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미모의 여가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 씨를 소개합니다.